부동산 이슈입니다. 정치재평론가님. 오피스텔 수익률이 처음으로 5%대가 붕괴됐다는 뉴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것도 또 하나의 내수에는 악재가 될 텐데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그동안 노후, 은퇴 설계로 노후 준비를 많이 하죠. 오피스텔 한 채, 오피스텔 두 채 사놓고 월세 받아서 노후 준비한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집계상 처음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사상 처음일 것 같습니다. 서울의 전국입니다. 전국 기준으로 연 4.98%. 오피스텔 밑으로 떨어졌네요. 그러니까 뭐 하여간 1억 넣고 연 5% 이자 받는다라는 건데 실제로 오피스텔 해보신 분들은 더 나아가죠. 왜냐하면 복비 줘야 되고요. 한 번. 1년 반이든 2년이든. 수정할 것도 좀 있고. 오피스텔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. 도배 다 해줘야 되거든요. 그다음에 소가리, 월세 들어오나 이렇게 하면 한 4% 잡아놓으면 은행, 저축은행이나 오피스텔이나 그걸 사가지고 머리 아프게. 그렇죠. 하고 게다가 오피스텔 중에 착각하시는 게 오피스텔은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거지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. 아파트랑 다르죠. 하고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거나 그대로지 아파트처럼 오피스텔 가격이 튀지는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어차피 월세는 그 새로 지은 오피스텔로 가기만 하는 거죠. 옮겨와죠. 옮겨와. 1년마다 더 갈아챕니다. 자고실 많이 내겠어. 그렇죠. 이 정도 세걸로 가고 싶어요.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.6%예요. 하고 일각에서는 4.3%도 올 연말 되면 깨진다.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오피스텔에 투자했던 분들과 그 돈들. 하고 이제 지금 어마어마한 오피스텔 공급량이 올해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. 특히 서울 수도권에는 몰립니다. 몰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노후준비나 은퇴사에게 완전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. 이런 상황까지도 얘기.